안녕하십니까. 맨발의 사나이 저승환입니다. 오늘은 갑자기 맨발의 사나이 호원고등학교 팬들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호원고등학교 팬들이 문제를 세 문제를 다 맞추면 맨발의 사나이가 통닭을 두 마리를 사드리겠습니다. 근데 자신 있어요? 그럼 세 문제를 딱 낼 테니까 세 문제를 맞춰야 됩니다. 성웅 이순신 장군 이름은 뭘까요? 성웅 이순신 장군님 이름은 뭘까요? 진공합니다. 이름은 뭔데? 저 이름은 김태훈입니다. 성웅 이순신 장군님 이름은? 성웅 이순신 장군님 이름은 이순신입니다. 아아... 자 두번째 문제 네 자 두번째 문제 네 500원짜리 동전에 그려진 사람은? 이순신 장군님 이름은? 500원짜리 동전에 그려진 이순신 장군님 이름은? 500원짜리 동전에 그려진 이순신 장군님 이름은? 이순신 장군님 이름은? 학이요 하아 학이요 뒷면 500원짜리 동전에 그려진 이순신 장군님 이름은? 맞혔습니다. 와 나이스 이순신 장군님 이름은? 헷갈린지? 나이스 자 세번째 문제는? 네 왼발에 살아있는 어디에서 어디까지 427km를 달렸죠? 정답 임진각 광양에서 임진각까지 아아 빈동계 제가 문제를 맞췄습니다. 네 자 이렇게 문제를 맞추는데 정말 제가 문제를 내면 딱 한 문제만 맞춰도 통닭 두 마리를 먹으러 가는 겁니다. 아아 자신있죠? 박수 긴장하셔야 됩니다. 네 집회 5만원짜리 그려진 이순신 이순신 장군님 하하하하 딩동대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화이팅 화이팅 역시 화이팅 화이팅 짱입니다 네